지금 짐실러 도착 10km 전 이거든요 두번째 상차지 앞에 지게차 한번 보십시오 지게차가 지금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거 본적이 있는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참은 웃었습니다 지금 아이고 지게차가 앞에서 삐껴주지도 않고 편도 1차선 2대 추월도 못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게차 용도하면 무슨 용도지 이거 아 네 참 보다가 보다가 지게차가 또 시속 100km로 달리는 지게차는 또 우리 연변에서나 봤지 여기서는 안맞는데 이름ivity 잘 보십시오 지금 타운 지나가고 여기 45마일 구간 조금 전에 지났거든요 여기 앞에 가면 60마일로 올라가거든요 60마일로 진짜 달려갑니다 이 지게차 이거 지금 여기 타운 지나온다고 속도를 조금 줄였는데 지게차가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금 지게차 경주용 지게차인지 전 세계적으로 지게차 경주가 있다면 이 차는 금메달은 따로 낭상이죠 지금 시속 80km거든요 50마일인데 여기서부터 55마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 90km로 올립니다 싱크다이네 아이아이 살다가 희한한 것도 다 쳐다봅니다. 하도 신기해서 잠시 보시고 오늘 우울한 생각이 조금 들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시속 100개로 달리는 지게차 한번 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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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